안녕하십니까 청도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숭아 키우는 곳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6월인가 7월인가 나무에 올라왔던 도장지들을 제가 꽃눈을 한두 개 정도 놔두고 다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초관리라고 하죠. 새순이 올라오면 적심이라고 합니다. 끝부분을 자르는 것을 적심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시기는 5월부터 7월 상순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8월 상순부터는 꽃눈이 분화되는 시기거든요. 꽃눈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마무리를 해야지 막았던 곳에서 새로 나오는 새순에서 꽃눈이 맺히겠죠. 아니면 8월 상순 이후로 하거나 너무 꽃눈 분화 시기에 가깝게 하면 그 뒤로는 새순이 자라더라도 거기에는 꽃눈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좀 7월 상순까지는 이제 신초관리는 적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뒤에 제가 이제 신초도 관리했고 그거를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때 이렇게 올라왔던 도장지들 이렇게 잘랐던 겁니다. 이제 다 말라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는 나무를 Y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지라고 하죠. 쭉 뻗어가는 가지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세워서 이제 Y자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쪽 뒤쪽에도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잘랐던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런 것들이 다 도장지였어요. 이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것들 근데 이제 꽃눈 한두 개 정도를 이제 놔둬놓으면은 옆에서 새순이 터진다고 했는데 이걸 막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똑같이 막으니까 옆에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바짝 자르면 안되고 한두 개 정도는 놔둬놔야지 이렇게 새순이 자랍니다. 여기에서 내년에 이게 좀 자라가지고 꽃눈이 분화되면 여기에다가 달아먹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도장지들을 놔둬놓으면 그냥 굵기만 굵어지고 거기에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든지 막아서 옆으로 가지를 눕혀서 거기에 달아먹는 식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다 잘랐는 부분에 이렇게 다 옆으로 새순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8월 상순쯤부터 여기에 꽃눈이 분화가 되겠죠. 여기에서 달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월 상순 너무 가까이에 이제 이걸 자르면 새순이 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꽃눈 분화 시기에 이게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꽃눈이 안 올 수도 있어서 그냥 가지는 있는데 꽃눈이 안 와서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7월 상순까지만 이렇게 도장지 자르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보이시죠. 전부 다 위로 올라갔던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결과지로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달아서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 만약에 달려가지고 쭉 쳐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제가 밑으로 가는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됐느냐 바짝 잘랐을 때는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보이시죠. 바짝 잘랐을 때는 새순이 안 납니다. 이쪽에 뒤에도 이렇게 바짝 잘랐을 때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숭아는 이제 자르실 때 한두 눈을 남겨놔야 하셔야 된다는 거 햇빛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여기도 새순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도장지 잘랐던 부분들 이런 새순들 이런 신초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 농사 전정하실 때도 전정 잘 하시는 분들은 내년 가지를 생각하고 자르거든요. 내년에 여기 달린다 안달린다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자르기 때문에 무작정 자르는 건 아닙니다. 전정 잘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도장지를 잘라서 이제 결괄지를 만드는 거 새순이 옆으로 나왔다 하는 거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옆에는 이제 참깨가 잘 자라고 있네요. 꽃도 계속 피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